버스를 타서 건너야 돼요. 저기 해석터로 있는데요. 역시 막내는 룰루랄라 아무 생각 없습니다. 하지만 누나는 GPS로 위치 확인 중. 6살 윤후 열 걸음도 못 가서 지쳤습니다. 오히려 누나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가야지. 아, 저기 버스 있다. 해적, 이거를 타야 될 것 같은데요? 해적터널. 해적터널. 100번 타면은 무슨 공원인가요? 그, 윤희산 공원 있지? 윤희산 공원. 윤희산 공원 그어서 내려가고 그 밑을 내려가면 되는데. 언니가. 기사님 보고. 버스 터널 갖게 놨기면서 하면 된다. 그럼 내려주라고 하면 된다. 그래, 알지. 기사님 보고. 언니, 100차. 100번. 100번인데. 아까 100번 봤는데. 아니야, 100번 안 가잖아, 해적터널. 슈퍼 아주머니께 묻긴 했지만 막막하긴 마찬가지. 4학년 윤화에게 두 동생들은 별 도움이 안 됐다.